아무리 살을 빼도 아랫뱃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라면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도 똥배는 꿈쩍도 안 하거나 아랫배에 이게 자극을 어떻게 찾는 건지 느껴지지 않아 고민이었다면 오늘의 이 동작 하루에 30초만 꾸준히 하셔도 하루가 다르게 아랫배가 납작해지고 달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은 아랫배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인 우리 지키미분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짧은 시간에 효과가 강력한 원포인트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리 박수 동작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복근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변하지 않는 이유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 바로 약한 복부 대신에 주변에 더 강력한 엉덩이 조이는 근육이나 하체 근육이 아랫배의 쓰임을 뺏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복근 운동 누워서 상체 올리는 동작을 해도 엉덩이는 조이는 채로 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플랭크 동작을 하더라도 복부는 그냥 늘려뜨려 놓거나 혹은 엉덩이 조이는 힘에 아랫배 쪽의 코어를 못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의 이 강력한 동작은 플랭크 변형 동작인데 기본 플랭크 동작에서 뺏기기 쉬웠던 이 아랫배 코어가 다리의 변형만으로 정말 강력하게 정말 정확하게 쓰이는 동작입니다 오늘의 동작은 비앤알신과 함께합니다 비앤알신의 유산균은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이고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 100억 마리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고요 한마디로 체지방 관리와 장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관리나 공간관리를 하는데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나 이거 많이 먹어도 이거 먹으면 괜찮아 하고 이렇게 책임을 정가시켜서 오히려 식사량이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저는 건강관리에서는 장 건강이 0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오랫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고 매일 먹는데 이런 추가적인 기능까지 있으면 좋잖아 이런 마음으로 비앤알신을 꾸준히 아침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동작 배워보러 가겠습니다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진행하던 플랭크는 버티는 자체로도 많은 힘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로 한 동작입니다 기본 플랭크 기준 어깨와 팔꿈치는 일자 주먹부터 팔꿈치는 바닥에 밀착 날개뼈 사이 위로 올려 견갑 안정화 복암 유지 골반의 중립 곧게 뻗은 허벅지 발목의 90도 유지 플랭크는 진행할수록 위 리스트를 한 가지씩만 더 챙겨주어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지지만 훨씬 효과 좋은 플랭크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랭크 동작 시 아랫배 힘이 약하게 쓰이는 주요 포인트는 복부에 힘이 약해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엉덩이에 과하게 힘을 주거나 발목을 너무 밀어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2, 3번 발목은 아랫배와 가까운 지지대로써 의외로 중요하지만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랭크 시 발목을 90도 각도로만 찾아주어도 다른 근육의 쓰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랫배가 강력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가 필요하며 의자가 높을수록 아랫배 자극이 올라갑니다 바로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30초 버티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의자를 준비하고 함께 따라해주세요 상체는 기본 플랭크 동작을 만들어준 뒤 오른발은 의자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에 왼발은 바닥 옆에 두고 플랭크 동작 만들어주세요 그냥 진행하셔도 복부가 짜릿하지만 오른 다리를 올려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쉬우니 골반은 꼭 일자 모두 바닥을 바라보도록 유지해주세요 힘들더라도 호흡 내쉬는 힘과 함께 복부는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발 의자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에 올리고 오른발은 옆쪽 바닥에 지지한 후 플랭크 동작 만들어주세요 이 동작도 플랭크의 변형 동작이라 플랭크의 기본 포인트를 잘 챙겨줄수록 동작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어깨와 팔꿈치 일자 위치에 두기 날개뼈 사이 계속 밀어올리는 힘 유지하기 동작이 익숙해져 여유가 생긴다면 발목은 90도 각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한 번씩 체크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짧지만 되게 강력하죠 아랫배의 쫄깃쫄깃함을 느끼셨나요 우리 지키미분들 움직임이 많은 동작도 좋지만 내 몸에 기능이 약화돼서 잘 쓰지 못하던 동작이라면 정적인 동작 그리고 이 근육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자세로 버티는 것이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동작 하루에 30초씩만 꾸준히 하셔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아랫배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비교해보셔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실을 못 가고 아랫배에 가스가 많이 차도 배가 엄청 볼록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장 건강은 꼭 열심히 챙겨주시고 식이섬유와 유산균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챙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일주일간 이 영상에서 매일 만나요 좀 힘들면 격일로 만낫... 아니야 일주일간 매일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여러분